저희가 정말 재미있는 영상을 봤습니다. 그죠? 네. 잠깐 보시죠. 네. 이 영상입니다.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몰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추려봤냐면 형준이가 문을 열 거야. 알았지? 왔어. 안녕하십니까 복숭아 3회는 최수가 아끼는 소리가 여기까지돼. 깜짝 놀라. 왜 이래? 빨리 인사에 가서. 어색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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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하니까. 나 있는 구찌에 키보드가 여기 붙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왔어. 형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잠깐만 몇 살 차이지 누리? 22살 차인데. 21살 차인데 휴식에 진짜 계속 그래서 아빠 아니라 아빠 이 정도만 cred? 깜짝 우습 깜짝 하루에 이 지 gez 예보 아니 이제 내가 형준이씨한테 복용이가 자는 날만. 알려 달라고. 형 바로 내후를 알아야 된다고. 맨날 점심 먹고 잔다고. 무조건 보니 아니기 그렇게 됐어. 알았어요? 여긴아 여긴아 근데 지금 잠깐만 잘 거 같아 저분은 누구예요? 지금 한 달 된 직원인데 내가 잠깐 쉬라고 했는데 저렇게 맨날 자 살 거의 없었던 직원이야 안 나오고 있는데 한 달 거리는 일이잖아 잠시만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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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해보세요 잠깐만 웬만하면 한 기간 그런 건? 무슨 그런 건? 그냥 내 생각에는 이대다가는 있고 어 소프트머도 있고 이대다가는 있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 가 Austin focus , 랩 하아... 아! 아! 사람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잠시만 기다려주세요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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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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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! 차려봐야지! 두번째! 두번째! 터졌어? 두번째! 뭐야 이거? 깨어지나왔어! 지금 뭐하는거 같은데? 오 나 로켓! 잠깐만! 나 로켓 피터하고!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! 뭐지? 형준이 형이 그 뭐지? 본인보다 어린 사람은 잠잠한거 골고기 싫다고 해가지고 직원들 다 조식했다고 잘못건대여가지고 오 잘못건대여가지고 폭살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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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살받이에요! 네 맞어 여기 우정모한테 직접 미래해 있어요 나 내 밑으로 다 깨워줘 볼거야 그래서 상고씨는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데 화들렬요? 눈치가 없어 야 한번.. 도전? 진짜 한번 해볼까 근데 나 아직도.. 도전이 없어져 한번 해볼까? 안 해볼까? 꼭 꼭 꼭 꼭 꼭 꼭 꼭 그치? 죄송합니다 저한테 너무 웃기다 아직까지 잘하지 않겠다 아니 아니 저분은 헬스를 엄청 해서 왜 이렇게 하시던가? 헬이 엄청나 권영준이 내 밑으로 다이머나 콘텐츠 왜? 오랜만에 뭐해요? 낮잠을 자요 그렇게 맘에 찍었는데 나오는 거예요? 아까 하고 싶어했단 말해 잠깐 쉬라고 했는데 맨날 맨날 자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잡기도 밟네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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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요? 흘러지러워 몰라 몰라 그냥 막 공중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느낌이었는데 엘러지가? 자 깨워주길 바래 성공 네? 가는거에요? 아 뭐야? 맛있는거 많다